영국 글래스코에서 세계 정상들이 오징어 게임 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장 앞에서 환경운동가들이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해 기후위기 게임을 중단하고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틀간 진행된 COP26 특별정상회의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종료되면서 선언문이 발표됐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 105개국 산림토지 이용선언으로 지속가능한 토지 사용과 산림복원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언은 3,360만 제곱킬로미터, 남한 면적의 약 336배에 달하는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각국 정상들은 회의장을 떠났지만 약 200개국 대표단은 오는 12일까지나마 후속 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산화탄소보다 더 온실 효과를 내는 메탄을 2030년까지 30% 이상 감축하는 합의도 이뤄졌는데요. 하지만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으로 꼽히는 중국과 러시아, 인도는 자국 경제 상황을 내세워 국제 메탄 서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서면 성명을 통해 선진국이 먼저 더 많은 행동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비협조적인 중국에 날을 세웠습니다. 한국국은 한국국에 따라서 러시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인기 때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했다가 복귀한 미국. 이번 총회에서의 평가는 어떨까요? 바이든 대통령은 리더십을 강조하며 실제 행동으로 앞서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전 세계적인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 내 현실은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평가인데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5,5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55조 원의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견이 있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대응 리더십을 꼬집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미국 정부가 청정에너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화석연료인 원유와 가스 생산을 여전히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디언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 초반 6개월간 승인한 원유가스 시추허가는 약 2,500건으로 트럼프 정부 시절 1년 규모를 맞먹었는데요. 실제로 미국 최대 에너지 회사 엑소모빌이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대응 법안에 힘을 빼기 위해 영향력 있는 상원의원들을 목표로 로비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미국 석유대 기업들이 화석연료가 기후 위기에 미치는 문제들을 은폐하고 국제사회의 기후 행동을 축소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써왔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지난주 후에 청문회까지 열리기도 했는데요. 환경단체는 석유 생산을 늘리면서 동시에 지구온난화를 피하려야 하는 것은 큰 모순이라며 1.5도를 지키기 위해 석유업계의 압박에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온세계 최영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